다음은 보유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보유기관을 상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소득세법 9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전제가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실제 지급 잔금청산일이 다를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양도시기가 어느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2018년 6월 1일에 되어 있고요.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은 2019년 1월 13일 날 4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에 보면 2019년 6월 12일 날 잔금을 청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수인이 2019년 6월 13일 날 5억 원에 잔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이때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아닌 실제 지급한 2019년 6월 13일을 양도시기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기부터 그 다음에 실제 지급한 2019년 6월 13일까지 해서 2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은 보유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이란 말은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다는 날짜입니다. 초과는 그 날짜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2년 이상 이상이란 날짜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알아보실 게 뭐냐면 취득일 참고로 민법에서는 기간 계산을 할 때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유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보유기간은 초일산입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A주택을 2016년 8월 3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서 민법과 달리 2016년 8월 3일을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초일이 산입되니까 딱 2년이 되는 날짜는 2년이 되는 날짜는 2018년도 8월 2일이 딱 됩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포함되기 때문에 2016년도 8월 3일 날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018년도 8월 2일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이 있습니다. A주택을 2016년 1월 12일 피상속인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을 해서 쭉 보유하다가 2017년 2월 3일 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함에 따라서 아버지 피상속인 아버지가 상속인인 아들에게 상속을 해준 날짜가 상속계시리 2017년 2월 3일입니다. 이 경우에 그 뒤에 가서 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2018년도 3월 23일 날 양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면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면 2년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부터 상속인이 취득 날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부터 양도일까지 보면 2년 보유효권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A주택은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피상속인과 아버지와 상속인 아들이 상속계시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동일세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보유기관 산정이 달라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시일 당시에 동일세대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동일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관 그 다음에 상속인의 보유기관을 통산에서 합쳐서 통합에서 계산해서 2년 보유권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라고 가정을 하면 2016년 1월 12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 상속계시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세대 개념이다 보니까 보유기관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관을 따져야 됩니다. 이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비과세가 되나 이 사례는 지금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변동시 보유기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했을 경우 증여했을 경우에 보유기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2006년도 1월 10일날 증여자인 아버지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고 2013년도 2월 3일 2월 3일날 증여자가 수중자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6월 3일날 수중자인 아들이 양도를 했을 때 보유기관 계산은 판단균형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가 증여 당시에 동일세대냐 아니면 별도세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증여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증여 당시 증여자가 수중자한테 증여했을 당시에 증여일 당시에 동일세대라고 했을 때는 동일세대면 세대단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해서 보유기관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중자가 별도세대였다. 별도세대였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자체가 세대 개점이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 해서 보유기관이 2년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렇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0일 날 증여자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3월 3일 날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고 2019년 6월 3일 날 아들이 양도를 합니다. 판단 기준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가 증여일 당시에 동일세대면 두 기관을 통합해서 통산해서 합산해서 보유기관을 따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증여일 당시 별도세대였다. 그러면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봐 볼까요? 증여자와 수중자가 동일세대라고 하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별도세대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별도세대면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도 3월 3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는 2년 보유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소득세법 97조에 보면 2월과세가 있습니다. 2월과세 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직계존비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5년 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로 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면 증여일로부터 2018년도 3월 3일부터 5년 이내인 2019년 6월 3일날 양도를 하게 되면 2월과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취득이 취득가액이라든가 결정이 2006년도 1월 10일날 결정이 됩니다. 2월과세가 적용되면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2019년까지 2년 이상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증여자와 수중자가 증여 당시에 별도 세대라 하더라도 통산을 하다보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1세대 1주택은 세대 단위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 단위. 그런데 세대 단위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별도 세대였고 별도 세대다 보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여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5년 내에 팔았기 때문에 2월과세가 돼서 비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어떤 세대 개념의 개념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소득세법 97조 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별도 세기이기 때문에 2018년도 3월 3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비과세가 안 되는데 2월과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2월과세 규정이 적용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월과세 규정을 적용 안 하면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비과세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매시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1월 23일 날 아버지가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2일 날 동일세대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2일 날 아들이 이 주택을 양도로 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에 보면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추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관계가 입증이 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제 대금이 와서 매매 거래가 성립이 돼서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됐을 경우에 A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아들한테 양도를 했으니까 매매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보면 2년이 안 됩니다. 2년이 안 되고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 따지면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인 경우는 통산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매매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동일세대이면 아합디가 합쳐서 비과세를 따지고 매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마다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매 거래인 경우 동일세대에게 매매했을 경우 기기간을 통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두 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를 해주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양도라는 것은 양도소급세는 양도로 해서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사이에서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양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부터 동일세대를 하더라도 양도로 한 번 거래 단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식의 양도한 기간까지 해서 이 기간 가지고 비과세를 판단함에 반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매매 거래보다는 1세대의 개념을 중시해서 세대 단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대 단위 기간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를 따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마다 해석 사례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관련 사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멸시라는 경우에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을 2014년도 2월 4일날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2월 5일날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 23일날 신축을 하고 2019년 3월 4일날 양도를 하게 되는 사례에서 보면 멸시라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재건축, 이미 재건축이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에서 멸시라고 신축 양도를 했다고 하면 이 공사기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그 다음에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서 기존 주택이 멸시되고 신축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환지로 보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 되는지의 여부 판단을 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2006년 3월 2일 날 나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 3월 2일 날 이 기간 동안에는 쭉 나대지였죠. 쭉 나대지였다가 3월 2일 날 여기에 주택을 중공하게 됩니다. 중공 날짜가 2016년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이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 3일 날 이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보유기간은 중공일로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해서 2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도 지금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혼한 경우에 있어서 보유기간 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2006년도 5월 3일 날 남편이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23일 날 남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남편에서 배우자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소유권이 되겠죠. 2019년 3월 7일 날 배우자가 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혼시부터 해서 양도시까지 따지면 비과세가 안 되고 남편이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면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혼했을 당시에 민법상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배우자가 취득을 했다고 보면 취득을 했다고 보면 소급의 가질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 취득시비부터 양도시까지 포함해서 2년 이상 여부를 따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06년 5월 3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2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 위자로라든가 아니면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적인 피해에 대한 대가로 주게 되는 경우는 대물변제의 성격으로 봐서 이때 남편이 배우자한테 양도했을 당시에 소유권이 넘어갔을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한번 발생이 되고요. 이때부터 배우자가 양도일까지 팔았을 때 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아니면 위자료라든가 잔여양육비 목목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고유요건 산정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재산이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 재산이 혼인 전에 취득을 했다. 아까 그 사례에서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을 하는 경우와 혼인 후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경우는 1세대 유택 보유요건 따질 때 또 다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따지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자산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정이 안 돼서 보육위원 선정할 때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경우에는 후에 배우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부터 양도일까지 비과세 요건 2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자산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남편의 보유기관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가 보유한 기관 통산해서 통합해서 계산해서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 유택 비과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öööööööööööe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